지금 엄청 온나? 온나? 그냥 보니 됐다 맹글 응 오야 반갑습니다 플레이드 위버에요 그리피나이트의 프레디2 프레디의 무서운 밤 전에 2일 밤까지 클리어했고 이번에 3일 밤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까요? 컨티뉴 아마 이제 3일 밤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할거에요 볼까? 자 12시 아직 3명 그대로 있고 어 이거 빨리 다네 이제? 이제 뮤직박스 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? 맹글 있죠? 월룸보이 뭔가 달라진거 있나? 어 물 한잔 마시고 자 오늘 하루도 한번 시작해보자고 이왕 시작한거 보너스도 좀 받고 뭐 그래야지 그런 도중에 2명 사라졌어요? 화장실 바로 갔겠지? 이봐 바로 간다고? 어디가? 지가? 화장실가? 토이본이 어디갔어? 안 데려와? 어? 뱅글 돈다 다시 가네? 어디가 지가? 찰칵 오오오오 본다 오 다시 돈다? 사진 찍으면 방향을 바꾸나봐 이렇게 가다가 돌아섰? 돌아섰 하나 봐 다시 찍어볼까? 다시 돌아섰 해봐 돌아섰? 그러네 오! 눈 빠졌어! 눈알 빠졌어! 눈알이랑 불이 빠졌어! 그치? 이게 눈이랑 불이야! 완전 공포네? 그런 도중에 보니 왔어요? 보니 아무 얘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화장실 들어가는 척 하더니 만났다 치카는 지금 완전 새걸 됐어? 아 이거 감아야 된다 퍼펫 나올 뻔? 일단은 배터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껴서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예감? 치카 어디갔어? 하하하하 불이 야 불이랑 눈 가져가! 치카야! 왜 너 또 넣어놓고 가! 보니 못 오게 해야 되는데? 지금 치카는 화장실 들어가고 프레디는? 어? 프레디도 없는데? 프레디는 어디 있는 거야? 올랄랄랄랄랄랄랄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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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디 온다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오네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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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감고 지금 정면에 온 것 같아 안 왔네? 일단 감고 지금 얘 얘 이러다가 오거든? 하하하 프레디 앗 눈부셔 하하하 귀여워 보니 여기 있어? 보니 걸린 치카 온다? 어? 치카 홀 오른쪽 방 들어감? 어? 볼룸보이? 볼룸보이 그대로 있는데? 정면에 보니 이동하다 걸림? 일단 좌우에 없어야 되거든? 좌우에 없고? 퍼펙카만 옴마? 뭔 소리야? 으야! 보니에 두 명이 나와 있어? 어? 못 가? 보니는 걸렸는데 치카는 그냥 들어왔네? 치카 여기 있거든? 맹글 왔어 맹글 왔어 보니도 왔어 프레디는? 프레디는 화장실 갔니? 어디 갔니? 중앙에는 없는데? 두시? 시끄러워 맹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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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킥 또 왔다 중앙에 왔어 중앙에 왔어 중앙에 왔어 중앙에 왔어 치카 탄 것 같거든? 아 프레디도 정면에 있다? 프레디도 왜 못 오고 있지? 발 발 발 발 발 있어 발 있어 볼룸보이 소리 발 들어감 프레디 정면 볼룸보이 웃음소리 났는데? 여기 있네 맹글 옆에 있네 그러면 이제 보니도 여기 온 것 같거든? 아직 안 왔네? 여기 안 왔어? 오케이 프레디는 못 오게 계속 막아야 돼? 내가 쟤한테 아까 죽었거든 전에? 두시? 시간이 엄청 안 가 오 탔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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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지 여기 치카 옹 치카 안녕 쌩얼로 오고 그러니 다음부다는 풀메이크업하고 오길 바래 알았지? 얼러러러러러 얼러러러러 얼러러러러러 얼라이 사람 좋아요 이거 감고 정면에 프레디가 왔었네 프레디 어디 갔을까? 프레디가 어디 갔을까요? 보니도 온 것 같아 아 보니 샀다 황폭우 타는 소리 났어 일단 감아야겠다 일단 감고 여기 올 거거든? 치카 또 올라 그러네? 지가야 왜 자꾸 오니 어? 여기 황폭우 타는 소리 났는데? 안 보여 치카? 중앙에? 프레디도 있다 개 지걸렸다 온 것 같아 온 것 같아 보니 온 것 같은데? 뭔가 오면 애가 약간 보이거든? 파리나 이런 게? 뭐지? 황폭우 소리나 나는데 안 들어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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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얼굴이 보였을 때 빨리 가면을 쓰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지 이게 뭐니요? 슬금슬금 요거 요거 곰인가 사람인가 보고 있는 거야? 대체 성공 나이스 중앙에 프레디 셋이 치카가 어디 간 것 같은데 치카 또 방으로 들어가겠지? 아 목맞았다 한 잔 마시고 뭐야 이거 뭐 하하거려 안 들어왔는데? 어? 뭐야? 어디 들어왔어? 볼른보이 어? 뭐하니요? 뭐야 얘 얘는 안 들어오나봐 프레시 안 들어와 황폭우 안 들고 여기서 그냥 웃어버리네? 니 멋대로 하니? 니 멋대로야? 뭐야 쟤? 황폭우 들어온 다음에 엄마 어머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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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레시 안 들어와요 지금 후레시 안 들어오고 커탕 들어왔다 치카 오고 있다는 뜻이거든 저거 야 인마 환장 왔다 치카 왔어 이거 후레시 없어도 막아지는데? 일단 내가 프레디를 막았거든? 가면만 쓰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거? 그래도 다행히게 지금 구형폭시 애들이 안 와서 뭐지? 그래도 좀 많아지는데 여기 볼른보이 때 미치겠다 여기서도 볼른보이가 아주 스트레스네 아 나는 볼른보이가 올 줄 알았어 사무실에 근데 오지 않고 여기서 그냥 웃어버려 환장하겠네 좌우야 가면 쓰면 되겠는데 정면이 문제인데 안으로 한번 들어가볼까? 이렇게 해볼까? 뭐 황폭우 탔다 여기 황폭우 타는 소리 났어 아 맹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왠지? 고주파음 나거든? 아 맹글은 이거 가면으로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? 여기 여기 오른쪽에 황폭우 소리 나? 아 맹글이 폭시역이라면 프레시가 필요해 래시 왔다 왔다 본인 왔다 나오지? 아 맹글은 가면으로 안 되거든? 폭시 스타일이라면 가면으로 안 되거든? 맹글이 와 나 지금 중앙불 한 번도 안 끼고 지금 막고 있어 어쨌든 석세스야 시끄러워 이 풍선 터뜨린다니 얘도 그러면 후레시를 비춰줘야 되나 봐 여기서는 얘가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앞에 있어 맹글 있어 고주파음 소리 들리거든? 뭐야? 고주파음 가지도 않는데? 컵케이크 들어왔지? 컵케이크 들어왔다는 얘기는? 치카가 또 황폭우 탄다는 얘기? 5시 5시 빨리 써 맹글도 지금 옆에 있어 으 뭔 소리야? 뭐 이상한 소리 났어 뭐 찍 했는데? 아 저 고주파음의 볼른보이 웃는 소리에 미치겠다 어? 프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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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음? 온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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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카도 막는다 지금 문 앞에 맹글이 있어 프레디 또 온다 어? 쟤 구형 프레디인데? 구형 프레디 움직이네 어? 구형 프레디 오마이금은 구형 보니 치카 폭시도 온다는 얘기 아니야? 아하하 뭐야 이거 어떻게 막아 채 팔 밑으로 들어가야 되나 얘는? 얘 안 가는데? 어? 아 곰테인? 오오 오오 6시 됐어 잡기 1부 직전에 구형 애들은 내가 볼 때 채쏠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보니까 내가 지금 6시 안됐으면 내가 잡혔거든 그리고 얘 후레쉬 비춰줘야 돼 오 이거는 기존에 있던 프레디 2탄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얘 비춰줘야 된다고 얘 하하하하고 사인을 줄 때 그때 해야 되는 것 같고 지금 구형에도 움직이거든 이제 얘 아까 왔거든 근데 다행히 지금 폭시가 안 움직여서 천만다행이지 폭시 움직였으면 나 바로 게임 오버였어요 방금 올라려 너네 어디가 돌아섰네 올라려 셋 다 댕기네 치카 아예 무시하고 오네 눈 반짝 맹굴왔다 아까 맹굴 하러 재밌는데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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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 웃자마자 웃자마자 해야 돼 웃자마자 맞지 치카 탔네 여기 왔네 헬로 헬로 하지마 와 그럼 후레시는 볼륨보이용으로 써야되네 왼쪽이 한번 소리 왔거든 왔거든 안녕 치카 왔죠 생걸롱 왔죠 풀메이컵하고 오면 안 됨 잘가 정면 났다 움직여 얘 움직일 때 후레시 한번 붙여줘야 돼 맞지 맞지 맹굴 넌 한 대 맞을래 아우 눈부셔 천장에서 보고 있다가 눈부셨어 환풍구 환풍구 타는 소리 났어 두 번 났어 어 세 번 났어 써야돼 왔어 아 웃는다 볼륨보이 웃는다 오 오 프라이드이 또 오네 와 가면 벗었으면 죽을 뻔했다 살았어 뭐야 기타 보이는데 얘 한번 찍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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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 아직 두시도 안 됐어 아따 아마 시간 되게 느리네 헬로우 헬로우 움직이지마 너 미리 찍어놓을까 배터리가 많이 부족할 것 같아 지금 한시밖에 안되는데 반 썼어 지금 아 궁금해도 보면 안되는거야 그럼 치카 올 것 같네 커키이 왔네 어 음 구형폰이 온 구형프레디 온다 헬로우 헬로우 헬로우는 무슨 헬로우 잠깐만 치카랑 같이 오면 어떡하지 같이 올 것 같은데 느낌에 이봐 지금 가까이 오고있어 치카도 왔거든 구형프레디 지금 오고있어 치카야 빨리 들어와서 가 빨리 들어와서 나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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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아 얘 아 얘 들어가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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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얘 이거 같아 가까이 왔어 바로 뒤에 있어 소리 나거든 어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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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 온라인 온라인 으아 죽을 뻔 내치고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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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비 넘김 내 배터리 30%밖에 안남았어 다 감았다 온라인 자 고비 넘겨서 최대한 플래시를 아끼면서 얼른 보니 하이했는데 움직이지만 온라인 보니 왔네 언제 왔냐 소리 소문도 없이 왔냐 어 어 가끔 얼굴 앞에 가벤 앞에 서네 구형본이 온다 구형본이 와 치카도 와 아 얘는 플래시 무시하는데 구형본이 뭐야 이거 동시에 오는 거 아니야 어 치카 먼저 온다 설마 같이 오진 않겠지 같이 오는데 어 브래디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치카 오고 그 다음에 구형보니 어 폭시 왔었어 폭시 폭시 딱 잡혔거든 이봐 폭시 있어 폭시 있어 구형브래디 여기가 있다 세기 아 이거 폭시도 움직이네 사격방부터 미치겠네 쟤 어떻게 보내지 쟤 지금 한 세 번 맞췄거든 세 번 맞추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플래시가 얼마 없는데 플래시를 쓰면 안 돼 음해 맹글도 안 썼네 어이 징그러워 맹글은 뭐 이렇게 징그러웠냐 천장에 거미 붙어있는 줄 알았어 뭐야 이거 컵키에 갔네 치카도 보면 온다는 얘기잖아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소리 다 나고 있어 빠스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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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하다 아 또 헬로우 소리 났는데 볼룸보이 왼쪽 치카도 왔어 치카도 왔어 치카도 왔어 아 이러다 폭시 뛰어오는 거 아니야 하하 했어 할라 하하 했어 볼룸보이 하하 했어 어휴 어 풀메했네 예쁘네 치카 하이 종면 폭시 오케이 찍고 감아 와 이렇게 했는데도 4시도 안 됐어 아직 시간 진짜 안 가네 뭐야 하하하하 폭시 왔어 아니 맹글 들어왔어 막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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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맹글 가면인가 봐 맞지 뭐야 3명이나 있어 앞에 어 뭐하려고 3명이나 동시에 있냐 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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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찍고 배터리가 거의 없거든 4시 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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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금 늦게 썼다 살려주세요 살았다 치카 온다는 얘기 구형 치카도 온다 구형 치카 있었어 오른쪽 험풍구 소리 오른쪽 험풍구 양쪽 양쪽 다 달려 서라운드야 보니도 왔고 치카도 왔어 지금 하하하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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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들어오는 거야 설마 보니 먼저 어 치카는 이번에 또 풀메이커 업이네 눈에 아랫불이 어디갔어 온라인 잡았어 하이 아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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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이제 후레쉬 없어 4시에 다 썼어 얘 웃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어 이제 어쩔 수 없다 오는대로 막아야겠다 폭시가 문제잖아 근데 어 어 여기 켜지는데 켜지는데 여긴 안켜지네 이제 완전 진짜 끝났다 진짜 끝났다 완전 없다 중앙 안켜져 중앙 안켜져 다섯시도 안 됐는데 아직 아 잘 버텄는데 브래디 또잉 브래디 막았구요 험풍구 소리 아 다섯신다 다섯신다 한시간만 한시간만 치카도 온다 보니가 먼저 올 것 같아 하이든 뭐든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제 소리 미쳤다 소리 미쳤다 험풍구 소리 슬금슬금 보니 먼저 그 다음에 치카 맞지 볼란 볼럼보이 비웃기 시작했고 보니 까꿍 치카 까꿍 못돈지 말돈지 야 치카 아니 폭쇼놈지 뭐야 이거 보니 왔어 보니 구형 보니 왔어 구형 보니 왔어 이거 어디에 가면서야 되는 거야 뒤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슬금슬금 온다 온다 구형 보니 오 빨간눈 뭐 오른쪽에 오른쪽에도 들었는데 얘 안 들어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내가 뮤직박스 못 감는다고 아 얘가 구형이라서 느린가 보네 큰일났네 큰일났네 감아야 되는 거야 됐다 맹글 맹글 얘 얘 안으로 들어가야되나봐 근데 진짜 슬금슬금 들어오네 미치겠네 내가 아니 들어와 빨리 빨리 들어와 어 응 후 아 구형 보니 예비군 훈련장도 아니고 뭐 이렇게 느려 좋아요 이번에 3일 밤 클리어하고 4일 밤 6시 대기전 1보 직전에 구형 보니한테 포복이 느린 거의 말년 병장을 넘어서서 예비군도 넘어가서 민방위급 포복 수준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죽었어 얘는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가면이 아니라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구형 애들은 그래야지 막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기본 오리지널 프레디2랑은 좀 다른 느낌이라서 더 색달랐던 것 같아 이번에 플레이는 재밌었어요 또 이어서 4일 밤 5일 밤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피 나이트의 프레디 프레디의 무서운 밤 이탄이었고요 블레이드 위버였어요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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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